자 오늘은 서브디비전 플래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획지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획지계획 획지란 말이 영어로 딱 번역이 되는게 아니라 조금 여러가지로 갈라지긴 하지만 일단은 롯이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롯 하나하나의 칸들 획지란 말 이전에 이제 대지라든가 아니면 필지란 얘기도 있는데 대동 소유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개발을 위한 한 덩어리의 땅인데 하나하나의 유닛이 되는 땅덩어리를 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롯들이 모여서 좀 더 큰 덩어리의 에리어가 된 것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블럭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계획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지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땅바다 그라운드에 그라운드에 어떤 패턴을 집어넣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 위에 바로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 건물들이 올라갈 각각의 필지, 대지, 획지들이 구획이 정해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획지들이 정해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 도로망들이 이렇게 설계가 먼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의 획지들이 그 도로와의 관계 그 블럭 내부의 여러가지 구조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먼저 땅바닥에 그라운드 패턴들이 설계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개별적인 집들이 하나하나가 또는 건물 하나하나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획지계획이라는 것은 건물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그라운드 패턴, 땅바닥에 있는 건물이 올라가야 될 획지의 위치, 도로의 위치, 도로의 크기 그 다음에 오픈스페이스,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녹지 또는 보행자도로 이런 것들의 패턴이 먼저 그려지는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3차원적인 매스가 올라가기 전에 2차원적인 평면상의 도시형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특별히 단독주택지역이 있죠 단독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연립 두 개와는 이제 상반된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단독주택지 계획을 우리가 서브디비전 플래닝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단독주택지역의 어떤 사이트 플래닝 디자이닝을 우리가 한다는 건 하나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는 게 아니죠 단독주택지의 주인들은 들어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 플래닝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로와 오픈스페이스, 사이트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는 단독주택이 들어올 만한 하나하나의 이런 획지를 갖다가 대지를 갖다가 그려 넣는 것들이죠 하나하나의 랏을 그려 넣는 것이죠 자 랏을 그려 넣으면 여기에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살겠고요 그 다음에 앞마당, 뒷마당 있는 어떤 하나의 집들을 형성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획지 계획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 건물을 디자인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각각의 단독주택이 들어올 만한 획지들을 그려 놓고 배분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획지 계획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차원적인 건물 디자인이 올라가기 전에 2차원적인 평면, 그라운드 패턴을 넣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라운드 패턴을 넣는 2차원적인 평면적인 계획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 단지 계획이 완성되는 것과 거의 다름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랏, 블럭, 획지하고 가구의 어떤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획지, 랏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 그리고 이 위에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하나하나의 가장 작은 유닛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지 계획에 있어서 가장 작은 유닛의 역할을 한다 보통은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 한 덩어리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의 건물이라는 건 보통 하나의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시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간선도로 우리나라 말로는 간선도로입니다 메인 로드라고 써놨는데 자 간선도로로 불러싸여서 끊어지고 있는 하나의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간선도로라는 건 영어로는 메인 로드라고도 그렇고요 또 정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얼티리얼 로드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간선도로로 끊어져 있는 이런 어떤 땅덩어리가 블럭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블럭은 그거보다 훨씬 다 조그만 건데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것만 블럭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블럭이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메이저 블럭 또는 슈퍼블럭이라는 개념하고 마이너 블럭을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블럭, 마이너 블럭 메이저 블럭은 이제 슈퍼블럭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메이저 블럭 같은 경우는 대가구 그 다음에 마이너 블럭 같은 경우는 소가구로 일단 이 수업에서 번역하기로 하겠습니다 대가구, 소가구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 슈퍼블럭 또는 메이저 블럭을 얘기합니다 주간선도로를 통해서 구분되어 있는 그 땅덩어리 그것을 이제 우리가 메이저 블럭이라고 그러고요 이 메이저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또 조그만 블럭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조그만 블럭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블럭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 블럭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이너 블럭이 역시도 도로로 둘러싸여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둘러싸고 있는 도로들이 메인로드 말하자면 간선도로가 아니라 주로 국지도로 골목길이나 아니면 집산도로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 도로의 위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텐데요 지금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이 경우도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련의 한 땅덩어리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 뒤에는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로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조금 곡선적인 형태 유기적인 형태로 되어있긴 하지만 역시 사면이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메이저 블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메이저 블럭 내부를 보면 이 안에도 도로가 여전히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도로는 뭡니까 간선도로가 아니에요 보통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라고 부르는 도로들입니다 블럭 내에 있는 소소한 도로에요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의 땅을 잘라낸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것들은 국지도로 집산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봤을 때 요거 하나를 우리는 이제 마이너 블럭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블럭이라고 그러면 이건지 이건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인 제이콥스의 명적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블록이란 말을 쓰면서 요것만 블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일단 얘기에요 근데 보통 도시계획에서 블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메이저 블럭 또는 슈퍼블럭을 얘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메이저 블럭이냐 마이너 블럭이냐를 여러분들 항상 구분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횟지 또는 뭐 대지 필지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 하나하나의 땅덩어리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땅덩어리죠 이 건물이 올라가는 땅덩어리는 4면이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면이나 2면 정도만 도로로 둘러싸여도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좀 길쭉한 형태로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안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게 되는 하나의 건물 개발을 위한 하나의 땅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닛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합돼서 마이너 블럭을 만들고 또 조합돼서 메이저 블럭을 만들고 이런 순서로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서브디비전 플래닝 획지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전체 하나의 메이저 블럭 내부의 패턴들 어디에 라시 들어가고 어디에 도로가 들어가는지 그 짜임새를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것들 그걸 바로 획지 계획 또는 서브디비전 플래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서브디비전 획지를 구분하고 획지 계획을 하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냐 일단은 각각의 획지에 각각의 어떤 대지죠 대지 각각의 대지에 적정한 사이즈를 주는 것들 자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집의 크기 건물의 크기 그런 것들은 지역마다 다르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획지를 공급해 주는 것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획지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죠 하나의 어떤 생활체계 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랏들이 하나의 큰 레이아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편리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전체 주로 단독주택지역 단독주택지역의 2차원적인 평면계획을 얘기한다 그 평면계획에서 대지 획지 필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로 들어가죠 여러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오픈스페이스들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이 땅바닥을 잘 디자인함으로써 결국 고급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일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블록이란 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마이너 블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내부의 하나의 획지 랏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의 획지를 구획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랏에 대한 걸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일단은 하나하나의 랏이 사이즈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다 획일적이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규모나 아니면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하다라고 해서 함부로 다양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건 내에서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맞는 획지의 크기를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그리고 여러 크기의 획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용도에 따라서 또 그 사이즈나 형태가 다 달라져요 하우징 랏이냐 아니면 커머셜 랏이냐 아니면 퍼블릭 랏이냐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을 위한 이런 하나의 획지라고 그러면요 일단은 작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대저택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만약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쳐봐요 그럼 보통 앞마당 조금, 뒷마당 조금을 원하겠죠 그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좀 긴 랩탱글 말하자면 직사각형 형태의 랏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게 하우징 랏이에요 근데 커머셜 랏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커머셜 랏은 가게가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좀 크겠죠 크면서도 보통 정사각형 랏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점 건물을 이렇게 들어오고요 뒤에는 파킹 랏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도로가 지나가고요 도로와 면에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 주거용 랏하고 상업용 랏만 하더라도 이렇게 벌써 크기나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용도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랏의 형태나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겠죠 팔리는 랏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의 구획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그 위에다가 설계를 다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거지역으로서 또는 상업지역으로서 운영한다 판다는 얘기거든요 팔릴만하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셀러블 랏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작은 획지를 원하는 곳에 우리가 큰 획지를 계획한다라든가 또는 상업용 획지가 많이 필요한 곳에 주거용 획지만 공급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마케터블하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공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벌써 서브디비전 획지 계획에서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엔 랏들의 일반적인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규모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길다란 여기는 북쪽이죠 여기는 남쪽이죠 남북으로 길다란 이런 형태의 획지가 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예를 들어 들어갈 거고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마당을 이렇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출입문이 되겠죠 조금 더 프라이빗한 빗마당을 두기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앞마당에 충분히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라고 그러면 남북으로 조금 더 긴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물론 이거는 문화권마다 아니면 주거지역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곱미터를 보면 한 165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라는 건 평으로 딱 계산이 나오죠 딱 100평이란 얘기죠 100평 100평이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주택이 한 50평짜리 50평 정도 그런 크기의 집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청소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좀 작은 소형 주택이다라고 하면 한 165에서 230 정도 이런 정도 크기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만한 주택들이 나오게 된다 일반적인 어떤 라세 주거용 라세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장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장비라는 개념은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면 도로가 이렇게 전면에 지나간다고 쳐봐요 전면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요게 위트예요 그 다음에 깊이라는 것은 남북방향을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결국 요 A분의 B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Depth Ratio 또는 세장비다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이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면 좋으냐 보통 일반적인 주거용 라세서는 세장비가 1.2에서 1.5 사이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2 내지 1.5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대 2가 된다 그럼 이 안에 건물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말하자면 이런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는 하지만 만약 이 세장비가 큰 1.1 내지 굉장히 큰 획지다 큰 획지라고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 안에 여러가지 또 설계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 하나가 들어가는 단독주택 하나짜리 획지다 그럼 보통 이런 세장비 내에 있어야지 이거보다 더 길게 늘어지면요 활용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장비라는 것은 하나의 단독주택지 건물에 필요한 획지의 비율인데 근데 이 비율이 중요한 것은 획지가 작을 땐 중요하다 하지만 획지의 규모가 커지면 세장비가 좀 길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직사각형 획지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세장비는 1.2에서 1.5 사이인 것이 하오징랏 내지 레지던셜랏 주거용 랏으로서는 적합하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주택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향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북방향으로 긴게 좋죠 남북방향으로 길어야지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고 앞마당이 있고 앞마당에 햇살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언제나 이렇게 직사각형 딱 정확한 랏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때로는 굉장히 부정형적인 랏을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땅 자체가 굉장히 뭐 지형이 이렇게 곡선이 심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거기다 직사각형으로 땅을 딱 올리기가 어렵죠 말하자면 이런 식의 랏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회귤로 한 랏이 생겼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의 크기는 작은게 좋을까요 큰게 좋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랏이 못생겼을수록 길쭉하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겼다든가 이렇게 못생겼을수록 큰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 내가 이런 랏이 있어요 막 복잡한 랏이 있어 그런데 이게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크면 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짓고 앞마당 만들고 뭐 도로 만들고 옆마닥도 만들고 옆마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설계가 되죠 무슨 얘기냐 한 획지가 크면은 그게 불규칙하게 못생겨도 설계하는 데는 또 나름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집 하나 간신히 들어갈 한 100평짜리도 안 되는 획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럼 건물 자체가 들어가기 어렵죠 부정형적인 랏은 보통 크게 한 것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에서 쓸만한 획지의 크기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큰 거 요렇게 했을 때 150, 180, 180, 210, 210, 210에서 280 했을 때 앞면은 이런 정도 길이에 있고 그 다음에 데프트, 안길이라고 그러죠 남북방향힐은 이 정도에 있고 이렇게 하면 대략 세장비는 요런 정도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랏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장비도 조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획지가 크면은 세장비가 좀 커서 2이나 때로는 3 정도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랏이 세장비가 1.2, 1.5 그 정도 사이가 아니면 건물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관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 도시의 가로 안에서 획지가 배치된 사례들인데 12 곱하기 15, 12 곱하기 16, 13 곱하기 18의 획지가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실제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 블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 블락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획지들이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땅덩어리고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런 것들은 간선 도로가 아닙니다 간선 도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로컬로드, 국지 도로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집산 누르죠? 요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이너 블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전체 큰 슈퍼블럭의 한 부분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 블락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자 여기 보면 싱글로 하고 더블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싱글로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한 줄로만 획지가 한 줄로만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더블로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더블로는요 일반적인 주거지역은 사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사이트 내부에 있는 획지들은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거지역에서요 각각의 주택들이 도로를 너무 많이 접할 필요가 없어요 앞뒤 양옆을 다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주택으로서 오히려 정운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지게 해서요 각각의 획지들이 도로를 하나 또는 이면에만 그렇게 접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싱글로는 어디 쓰이냐 싱글로라는 건 도로가 앞뒤로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은 좋은데 정온하고 조용하지는 않고 소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좋겠어요? 좀 큰 획지일 때 그리고 상업용 획지일 때 좋아요 큰 획지나 상업용 획지는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주거지 안쪽보다는 주거지 바깥으로 대로변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싱글로는 주로 대로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더블로는 블록의 안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하나의 슈퍼블럭이라고 치면 말하자면 이 외곽에는 싱글로로 가고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더블로를 넣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획지의 열들은 동서방향으로 긴 것이 좋다 말하자면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소블럭을 배치하는데 남북방향보다는 동서방향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동서방향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겠죠 서쪽이고 동쪽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남북방향으로 길쭉한 이런 어떤 소블럭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태양은 어디에 뜹니까? 남쪽에 뜨죠? 여기는 이쪽이 뜰 거예요 그리고 해가 비치게 되는데 동서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 이런 소가구 같은 경우는요 건물들이 이렇게 마당 깊숙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해가 남쪽에서 비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북방향으로 서 있는 건물들은 2열밖에 없죠 남쪽에 있는 건물들이 보통 북쪽에 있는 건물들의 일조를 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남북으로는 2열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소가구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무려 6개의 건물들이 남북방향으로 병렬하고 있죠 남북방향으로 건물이 연속적으로 서 있으면요 아무래도 남쪽의 것이 북쪽의 것을 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조가 해방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조를 확보하고 그리고 1조가 비치는 앞마당을 놓는다 앞마당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서방향으로 긴 소가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자 또 하나 이유를 더 들자라고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 개별적인 획진은 다 이렇게 남쪽이나 아니면 북쪽으로 이렇게 주출입구가 생기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출입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으로 길다란 소가구 같은 경우는요 측면에서 입구가 생겨요 우리 집 앞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옆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자연적인 감시가 어렵고요 사생활에 취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서방향으로 긴 소가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쪽으로 하는 것들이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칙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의 소가구 하나의 소가구는 몇 개의 랏으로 그럼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랏을 하나의 소가구에 넣는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내로 제한하는 게 좋다 그럼 제한을 할 때 몇 개의 획지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으냐 여기 보면 10에서 2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획일적인 느낌도 나겠지만 사람 입장에서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소가구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사람들의 보행 통로가 없다 보니까 너무 긴 거리를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통 하나의 소가구 내에는 10개에서 24개 정도의 랏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10개에서 24개 그리고 길이로 봤을 때는 한 90에서 150m 정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길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 중간을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끊어졌죠? 그리고 보행로를 연결했죠? 그러면서 양 옆에 있는 것들도 역시 90에서 150 90에서 15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보행자들이 길이 막혀서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가구 레이아웃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이 소가구 하나의 긴 방향의 길이는 90에서 150 길어도 150 이내로 좀 제한하는 게 좋다 너무 짧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짧으면 도로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게 돼요 도로가 앞뒤 양 옆에 너무 많으면 역시 그것도 주거 환경을 방해하죠 그래서 보통 한 150m 정도 이내 그리고 짧아도 한 90m 정도 이상 이러한 것들이 좋다 그리고 150m가 넘어갈 경우에는 그것들을 중간에 끊어준다 끊어주는 게 꼭 도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차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로 끊어줄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 보행자들의 어떤 통과라든가 투과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Depth Depth라는 건 이 길이를 얘기하죠 이 길이 남북 방향의 길이 또는 두 개의 열로 되어 있는 가구의 길이를 얘기하죠 길이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12에서 30 정도 이게 더블로가 되면 그거의 두 배니까 대략 25에서 6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소가구 내에는 약 10에서 24개 정도의 획지가 들어간 것들이 제일 바람직하다 너무 짧으면 도로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도로로 인해서 주거지에 이제 정원환 환경이 너무 깨지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겠죠 또 하나 그리고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교통체계 여건상 특별히 뭐 자동차는 어떻게든 이제 길어지더라도 돌아가니까 상관없는데 보행자들의 통행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당하게 길어지다 보면은 T자형 도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 소가구들이 엇갈리게 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T자형 도로가 생기게 되죠 T자형 도로가 생기는 것들도 뭐 주거지 내에서는 다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6m, 8m짜리 국지도로하고 조합이 되겠죠 왜냐 이 도로가 너무 넓으면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사람이 적당하게 섞여서 다닐려면 골목길 골목길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위계의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넓은 도로가 아니라 6m, 8m 정도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면 가장 좋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자형이 아닌 컬레삭 타입의 도로를 우리가 도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컬레삭 타입이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은 아닌데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교회 주택인데 컬레삭 형태로 도로가 들어왔다가 라운드와 밭으로 끝나고 다시 돌아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집과 집의 사이라든가 아니면 집의 뒤라든가 이런 데는 오픈 스페이스가 대량으로 생기는 거 볼 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이 컬레삭 타입의 장점인데요 보통 이런 패턴으로 설계를 하죠 하나만 집어넣다 돌아오게 하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옆동네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패턴을 두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의 어떤 싱글 컬레삭 타입이 아닌 이런 루프형 아까 건 루프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루프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들도 가능하고요 이런 여러가지 대안들이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그리드 아연 패턴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있는 패턴보다는 이제 통행성이라든가 교통효율성상으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보행자들에게 자동차를 피하는 어떤 오픈 스페이스를 준다라든가 아니면 녹지축을 만들어 준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구로 가봅시다 대가구 하나의 크기는 사실은 글린주구 크기랑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글린주구로 내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대가구의 크기나 형태에 대해서 따로 다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가구 대가구는 한 일곱 개에서 아홉 개 뭐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글린주구 하나의 크기가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가구의 크기 역시도 한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정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평행하는 평행하는 북지도로 같은 경우도 작게는 4개에서 한 5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대가구 내에서 우리가 획지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으냐 일단은 전체 대가구 차원에서는요 대가구 내에 있는 획지의 사이즈 형태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할 수 있어요 좀 다양한 것들이 좋습니다 하나의 어떤 전체 블럭 내에서도 큰 획지 작은 획지들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소가구 있죠 소가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까요 하나는 굉장히 크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작다라든가 이런 어떤 크기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이웃 한 집이 나는 한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바로 옆집은 뭐 100평짜리 저택이다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이웃들과의 친근감이랄까 아니면 공동체성 이런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 전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 블록 내에 있는 획지의 사이즈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다양한 사이즈들을 하나의 소가구 차원에서 모아 놓는 것들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의 소가구 차원에서는 유사한 크기의 획지들만을 배분해 놓는 것들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큰 것들은 어디다 놓고 작은 것들은 어디다 놓는 게 좋으냐 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외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외곽이죠 외곽 이런 외곽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작은 것들은 내부로 가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큰 획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와 접하는 것들이 좋고요 약간 구별되는 것들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가는 것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작은 획지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연속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가구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획지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단독 주택 지역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유형들을 위한 획지 계획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블록 타입 하우징이라는 것들인데요 이 블록 타입 하우징이라는 건 뭐냐 하나의 소가구 있죠 소가구 마이너 블럭 마이너 블럭 하나가 일종의 어떤 공동 주택처럼 하나의 어떤 연립 주택처럼 계획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블록 타입 하우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로 주택이라고 애매한 말을 붙여버렸죠 물론 그거는 일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 블록 타입 하우징이다 라고 그러면 이것들은 일종의 단독 주택들의 소블럭 내 결합 정도로 생각될 수 있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이다 하지만 형태상으로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우스 is in a minor block 하나의 어떤 소가구 내에 있는 집들이 하나의 주거 단지로 개발된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집은 당연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하나의 공유 공간을 누리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다 단독 주택이지만 그러면서도 공동 주택과 같은 그런 편의성도 누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블록형 주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립 주택 타운하우스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연립 주택은 전체가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를 지킨 펜스까지 담장까지 쳐져 있죠 근데 블록 타입 하우징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일종의 도로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구분하고 있을 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지처럼 이렇게 경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타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급형 일반형 전원형 보급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중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공동 주택과 같은 느낌이라 그런다 그러면 동호인 그룹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격이 있는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몰려서 일부러 동네를 만들겠다 일종의 인위적인 네이버후드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동호인 주택처럼 설계된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면적이 좀 더 넓고 여러 가지 주거 환경에서도 유리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겠죠 질이 좀 더 높다는 얘기겠죠 고소득층으로 가면 은퇴자 이후의 타운을 스스로 공기 좋고 물 좋고 환경 여건이 좋은 곳에다 설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고요 이렇게 대략 세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 여러 가지 블록 타입 하우징의 대열 형식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의 블록을 차지하고 딱 들어섰을 때 일단 들어오고 가운데 하나의 중정형 공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컬데삭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루프형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자 두번째 거는 컬데삭의 또 다른 변형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전체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일고 클러스터링을 일고 있고 여러 개의 컬데삭이 오가는 형태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이전에 생활권 계획 부분에서 보여드린 사례 중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었죠 인도의 GSFC 뉴타운에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순환형 도로 가운데 중심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컬데삭이 놓였었고 그러면서 가운데 지역을 전반적인 퍼블릭 스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의 글린 주부를 볼 수 있었죠 그거랑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변형된 여러 가지 컬데삭 타입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블록 타입 하우징이 소규모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나뭇가지처럼 산재해 있는 형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형에서 가능하겠어요 뭐 골짜기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따라가는 지형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연적인 환경과 자연스럽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지형을 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로우하우스 내지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에서 하나의 획지라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획지가 하나가 있으면 그 내부에 이런 연립한 주택들이 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 크기라는 것들이 꼭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립주택이 그 안에 도로도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공동의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5천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최저한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형태와 관련해서도 되도록이면 직사각형 형태가 좋겠다 직사각형이면서 동서로 길다라는 것들이 유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역시 일조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남양으로 배치하는 것들 자 동서로 길 경우에는 이렇게 남양의 건물을 둘 수 있잖아요 남양 남양 건물을 두다 보면 암만 해도 건물들이 동서로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단지로서도 동서방향으로 길다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내부에 또 소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소가구는 얼마나 있는 게 좋을까 많이 있고 커지면 사실 연립주택으로서의 의미가 없죠 너무 이제 복잡한 도시의 어떤 모습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3개에서 7개 정도의 소가구가 한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것들이 괴상했다 그리고 획지 계획이사랑 마찬가지로 너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가구가 있으면 투과성이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부의 블록들은 서로 간에 보행자 도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 뒤에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요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하나의 로우하우스 로우하우스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의 어떤 그림인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의 소가구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 하나의 대가구 밑에 소가구들이 몇 개가 있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소가구들은 서로 간에 이런 직선적인 보행자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차량은 외곽으로 보통 이렇게 돌고 있고요 보행자들은 가운데 직선거리로 이렇게 쭉 뚫고 나가면서 서로 간에 연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나오는 패턴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아파트 획지 계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우리가 사실 알바는 아닙니다 왜냐? 아파트라는 것 전체 영역이 주어지면 이 안에 아파트를 집어넣고 설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파트 내부의 단지 설계 차원인 것이지 획지 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다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아파트 단지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4분의 1 글린 주구보다는 큰 게 낫다 아파트 하나는 4분의 1 글린 주구보다는 큰 게 낫다 4분의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올라가고 나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의 장점은 풍부한 공용시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4분의 1 네이버 후드보다 더 작아지면 그런 공용시설을 놓을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 하나의 경우에는 보통 4분의 1 글린 주구 하나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를 봤자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100미터에 불과하죠 이 안에 아파트 단지 넣으면 아파트가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굉장히 작죠 이거보다는 좀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족적인 환경들 자족적이다라는 건 내부의 공공시설이 충분히 있는 단지다 라는 얘기에요 자족적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족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 글린 주구보다는 크게 만드는 것들이 낫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